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하지 클레어는 여러가지 않은 클레어입니다 자 팩 가입됐어요 지금 보내도 됩니다 사단성공은요 보내세요 0915하고 볼빵간사단님 안돼 이벤트 마칠 자격이 없어 마음속으로 노트에다 적어 말 안했으면 좋겠다고? 나가 그러면 스피커 꺼 사탄님 감사합니다 스피커 끄면 되잖아 내가 비즈해보는데 뭘 말 안하겠어 감사합니다 자세가 일단 완전히 맛집 있죠 전국 맛집 선지훈 선지훈 자세에요 맛집 자세 자세가 완전 맛집 자세야 야 길다 잘못됐다 오 잘못됐어요 예식 나는 다 밥 먹을래 자 이거는 무조건 오마하시 작게 쳐야 돼 회전 다 살려서 치는게 좋아 왜냐 이렇게 길게 빠져도 세트해버리니까 서버려 그러니까 방수가 좋아 이렇게 길게 빠져서 세고 직접 마져도 좋고 직접 안 마져도 세고 그죠 빠딱 트다나 이거 야 회전은 덜 줬어 덜 많이 줬었는데 일단 서로 공이 좀 어렵게 가네요 자 우라 칠지 학구 칠지 자세는 학구죠 지금 자세는 학구 이렇게 일자로 항상 일자로 회전 살려서 항상 살려서 그렇죠 좋습니다 자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쳐야지 이거요 일젓구 이렇게 돌려놓고 근데 흰 배합이 좀 쎄 것 같아 하단은 안 졌으니까 좀 쎄 흰 배합은 좀 쎄게 친다는 거 아 지그재그로 다 버리네 이거를 일단 하단 졌으면 이렇게 돌렸을 건데 하단 아니면 상단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타격을 좀 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거는 대회전 두껍게 한 번만 눌러놔 두 번 누르면 여기 타니까 한 번만 눌렀어 여기 딱 스타트가 좀 빨라야 돼 스타트가 출발할 때 빨라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늦게 나와서 마지막 임팩이 강해지면 안 좋지 이런 공들 그렇죠 자 우라 과연 이렇게 때릴지 이렇게 때릴지 확률은 이게 높아요 좀 이렇게 빼고 두껍게 치는 게 확률은 두껍게 쳐서 올려야죠 이렇게 이건 다이렉트 맞추고 그래야 포지션은 완벽하고 이게 벽 쪽에 안 붙는다면 일젓구가 근데 이적... 일제... 일제... 붙고 이적구가 가리고 와 최악 과연 이걸 오마오쉬로 이렇게 칠 건지 우라친다 우라치네요 옆돌리기 똥창까지 완벽히 박을라고 하죠 이건 짧아 짧아요 짧아 자 지금은 선수들이 치는 거니까 농담땀밖에 안 할게요 공 좀 볼게요 유심히 일젓구 여기 일제... 딱 여기 커트라인 여기 맞으면 두껍게 쳐야 돼 여기 일제... 여기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회전을 조절하고 회전 어느 정도 줘야 돼 투팁 정도 에휴 투팁 정도 그렇지 저기 맞아야 쫑이 완벽히 빠져 에라 나면은 이렇게 맞아갖고 에라 나거나 이렇게 맞아갖고 다시 반듯이 서가지고 쫑이거나 자 자 합구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전은 짧게 칠 거야 에휴 왜 그려 에휴 왜 그려 내 말 좀 들어 이거 쳐줘 나도 해설 좀 맞춰보게 그렇지 아 안 들려요? 알았어 좀 크게 할게요 아 좀 크게 할게 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장 단단장으로 지렸다 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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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보고 좀 큰소리 할게 밖에 들릴까봐 그러는 거야 목소리 작게 하는 이유는 참 내 센스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밖에 들릴까봐 들리면 또 이닝 또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 자 완전 두껍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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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일자로 가야돼 일자로 회전 다살래서 일자로 아 이렇게 되면 길어 일자로 가야돼 일자로 회전 다살래서 일자로 내가 맨날 뭐 팔퉁인 줄 아니 맨날 농담 따먹기 하고 진지할 때는 개살벌하다고 자 갑니다 자 저 같으면 상단을 많이 주고 맥시멈 살려서 뚱뚱하게 쳐요 밑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좋습니다 좋아요 이걸 옆단 주면 무조건 길게 빠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단 맥시멈에 걸려있던 공이었어 나도 자 이거는 뭐 이거를 잘 봐 이런 공은 이런 공을 잘 봐야돼 이 공을 지금 직접 칠거면 이걸 여기다 내려보내야 돼 내려보려면 두께를 써야돼 두께를 쓰면 안 맞을 것 같애 꼭 여기까지 갈 것 같애 끌려가지고 아 레지 쳐버린다 확실히 이런 건 좀 받아야 돼요 다음에 저도 이런 공 오면 직접 안 칠게요 직접 치는 게 꼭 나올 것 같잖아 아 소리가 작다고요 별풍선을 보내면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들 별풍선을 보내면 소리가 커집니다 아 이거 접시지 접시 접시 치는데 회전을 살려야 돼 이거는 좀 살려야 돼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깝습니다 자 조금만 더 목소리를 올릴게요 그러면 더블 이거 이거 더블 네일 뭐 회전 전화 같으면 원팁 반 정도 해갖고 원팁 정도 주고 좀 풀로 밀어요 조금만 더 목소리를 아니요 상단 상단에서 회전을 많이 살려던지 약간 내려야 돼 이 센터에서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로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 근데 완전히 다 살린 것 같아 밖으로 맞은 거 보니까 빵 빵 빵 쳐야 합니다 이거는 빵 쳐야 돼요 빵 빵 자 좋다 자 그럼 크게 한번 해 주자 시청자분이 원하는 소리는 크게 해지 크게 해줄게 걱정하지마 이거 직접 치는 게 나아요 직접 이거 직접 직접 칩니다 회전 빼고 직접 얇게 야 아까비 이런 거 놓치면 두드러 맞이하래요 이거 놓치면 한 5점 두드러 맞이하래요 자 어디로 칠까 자 왼쪽 학굽니다 왼쪽 이게 길이 잘 빠져 여기는 근데 이건희 선수는 이 테이블을 쳐봤으니까 알지 자 이런 공들 잘 쳐야 돼 진짜 이런 공들 잘 쳐야 돼 여러분 이런 공들을 잘 쳐줘야 터져 알 수가 놓치면 두드러 맞자 무조건 한밧 써요 한밧 한밧 써고 있어 뭐 무조건 오라죠 오라 두껍게 오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깝네 아깝어 코너발에 걸렸어 칠게 없죠 이거 칠려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안 집어넣지 이거는 아니야 자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아이고 팬클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님 네 감사합니다 숫자님 감사합니다 야야야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아요 24등분까지는 안 봐 어차피 이미 뚱뚱하게 치니까 공들을 뭐 많이 봐야 뭐 내가 그냥 한 6개 볼걸 6개 4개에서 8개 이상하게 끝나는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10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걸어치기 가죠 걸어치기 아까 배웠으니까 그래 배웠으니까 그분이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국형 원영님 추천 땡큐 삽삽이우스 자 이거는 봐요 웬만하면 앞에 빠져 앞으로 빠져 웬만하면 그러니까 큐 각도를 들어줘야 돼 이렇게 평행으로 나가면 얇은 두께를 써야 한단 말이야 큐 각도를 살짝 들었지 살짝 들었지 큐 각도를 큐 각도를 안 들면 에리어 야 이렇게 된다고 두꺼운 두꺼운 이 공 자체가 얇기 따기가 힘든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를 들어줘야 돼 20 24 야 말도 안 돼 이따가 조금 이상 한번 물어갖고 물어볼게요 두께 몇 개 정도 쓰나고 100% 한 8개 아니면 8개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8개도 안 나와 자리에 한 한 6개 나올 것 같은데 포켓이나 뭐 그렇게 오래 쓰지 이거는 자 여러분 뭐 여기 쳐야죠 여기 맥시멈으로 한 25 한 이 정도다 20 몇 가지 여기다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돼요 여기는 너무 짧아 프라 와 아깝다 아깝습니다 아이고 어렵죠 저 같으면 이거 이거 돌립니다 개리카시로 이렇게 이건 너무 에리잖아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간다 한들 정확히 쓰리쿠션 맞추기 힘들고 근데 쓰리갈채버리네 이거 안걸리고 이렇게 나오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 안 봐서 확실히 몰라 어 확실히 몰라요 35 35 아 나이스 몰라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체리안주님 저는 있을 것 같은데 해커가 안 봤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 캠리하부님 추천 땡큐 쌉사비우스 이공을 잘치하죠 이공을 잘치야돼 공이 뒤집어지지 않게 나이스 공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세게 치더라도 안 뒤집어져야돼 여기서 갑자기 출렁 이렇게 이런게 안 돼야돼 출렁이갖고 여기 다리에 뜯어맞거나 출렁이갖고 여기서 이렇게 맞거나 이런걸 23 22점 3점대가 많이 하죠 이런거는 잘치어야돼요 이런걸 잘치어야돼요 내가 일단 보여줘야겠네 체리안주님한테 안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하단을 주고 쳐도 돼요 하단을 주고 쳐야돼 공이 붙었으니까 웬만하면 중단으로 쳐도 되는데 중단으로 치려면은 스트로크이 그만큼 좋아야돼요 맞추는 동안 내 수구한테 어느정도의 돌아가는 힘을 주면 안돼 수구한테 충격을 안주고 돌아가야돼 그래야 맞고 여기서 부드럽게 치어 나오는거 이렇게 근데 수구한테 충격을 준다 임팩크를 가한다 그러면 공이 뒤집어지지 그래서 그런거 신경 안쓸려면 하단을 주고 그냥 빵 치어버리지 야 이거 폐대기다 폐대기 아니네 이렇게 치면 나올거야 여기가 테이블이 애매할 것 같아서 폐대기를 칠 것 같았는데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탄력있게 쳐가지고 여기서 휙 휙 휙 이렇게 맞게 반발 이용해가지고 탄력있게 역삼동입니다 자 7이닝이 8대7이랍니다 시간 13분이고 자 10에 걸렸죠 10에 회전 2팁주고 자 아 치웠어 나한테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알았다 오마없이 치고 싶은데 양빵인데 쫑이 날 것 같다 꼭 여기서 쫑이 날 것 같다 꼭 여기서 쫑이 날 것 같다 자 몰아칩니다 이 공이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퍼져버려 공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이 퍼져 진짜 어려워요 공이 진짜 어려워요 공이 아 지긴다 지겨 지렸어 방금은 지렸어 아이고 세강자님 어서오세요 세강자 좋아 공이 런이 둘 다 안나오네 이상하게 어마없이 자 이렇게 가면 짧을 것 같으니까 쪼끔만 진짜 쪼끔만 앞으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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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보고 회전 다 살려서 이거 아아 좋았어 아 좋았어요 자 우라 맞어있지 이거 우라 맞어있어요 자 억각이잖아 빛각이 세잖아 지금 회전 많이 줘야돼 생각보다 회전 많이 줘야돼요 회전 많이 주고 임팩을 가면 안돼 쑥 집어넣어 상단 다 주고 그냥 쑥 집어넣으면 돼 쑥 쑥 이렇게 여기서 임팩을 가면 무조건 뒤로 빠져 회전을 빼면 앞으로 빠져 그러니까 회전을 다 살리되 부드럽게 터치면 이렇게 착 알았죠 오세요 강습 해줄테니까 자 뚱뚱하게 맞춰놓고 요거 튀어나가고 내공이 가게 이거 튀어나가고 회전 회전 있어야돼 회전이 원팁은 원팁 없으면 안돼 이건 원팁 있어야돼 일단 억각이잖아 아니 빛각이잖아 빛각은 무조건 회전이 필요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보다 0.5팁에서 원팁을 더 줘 더 줘야돼 하점 자리 전부 다 앞으로 빠져 아니면 임팩이 강한 사람은 다 뒤로 빠져 이런걸 연습 많이 해야돼 자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포지션 잡고 팁은 한 원팁에서 느낌팁 정도만 야 두께 잘못 나왔다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이거는 너무 두꺼웠어 두께가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역삼동 메이플 주소 쪼갱을 자 이거요 공에 좀 더 집중할게요 저는 자 이쪽으로 돌리죠 어려운 공 자 이거는 터치만 아 이쪽으로 쳐버리는구나 좋아요 좋아 실수하면 우라하 그니까 뒤돌려치기하고 옆돌리기가 실수가 나오는 순간 맞는거야 예 라이브입니다 생 라이브에요 자 얇은 두께 얇은 두께 얇은 두께로 이렇게나가요 종이 없어 이렇게나가요 두껀두께면 이렇게다 벌써 종이에요 얇은 두께 꼭 얇은 두께로 스톡을 한 번만 딱 집어넣어야지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끌리니까 스톡 좋은 사람들은 얇은 두께 치더라도 많이 넣으면 여기까지 끌리니까 길게 나오니까 자 이거는 무조건 얇게 완전 얇게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탁 놓으면 돼 원쿠션까지만 탁 그러면 지가 딱 오지 근데 이제 조금 그 다음 공기 조금 어려웠어요 정말로 상관없어 안걸 뭐라고 안해 자 잡더라 그건 하지마 여기서 봐봐 이 방금 이게 뒤둘러치 할 때 이거를 어 조금 부드럽게 쳐가지고 여기다 놓던지 아니면 좀 세게 쳐가지고 이걸 캐내서 하는데 이걸 못 캐낸 거야 2적골을 그래서 공이 어려웠지 1적골을 캐냈으면 2적골을 캐냈으면 공이 섰는데 자 11 대 11 8이니 이거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고 포쿠션 혹시 아 다이렉트 좋다 면이 보였나 보네 이게 감기니 안감기니 여기서 안감겼음 박빙이네 확실히 뭐 100% 이거지 뭐 100% 이거죠 이거를 선수들은 두께를 쓰고 가요 얇게 안가 두께를 쓰고 가 항상 선수들한테 천원공이 얇은 두께가 없어 야 탁 팁이 너무 너무 들어갔네 힘이 좀 들어가나보네 아니에요 아마추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아 아까 조곤수수가 이 이 더블 있죠 이 더블 더블 치는데 맞아있더라고 진짜 맞아있었어 조곤수수 더블치는데 맞아있었어 내가 배웠어 아까 근데 아직 뒷수는 못 배웠어 이따가 만약에 뭐를 먹으러 가면 한번 물어보려구요 하나 물어보고 알려주면 내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 알려줄게요 맥시멈으로 상단을 주고 쳐야돼 여러분 이건 상단 맞으면 끌리게 밀리게 하려면 완전가락을 밀리게 하려면 옆단 중하단 끌리게 하려면 상단을 주고 한번 탁 그래야 맞는 순간 공이 꺾여 그러니까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잘 선택해야 돼 하단을 주고 칠지 상단을 주고 칠지 자 얇게 가야돼 아 두껍게 친다 근데 이게 이게 스트로크 좋으면 두껍게 쳐야돼요 스트로크 좋으면 두껍게 스트로크 안좋으면 얇게 알았죠 자 칠게 있냐 없냐 노란공이지 어 무조건 이거 쳐야죠 자 센터에 있죠 자 자 50 50이면 여기 60이면 여기 이거 55자리 여기 와야돼 이거는 55자리 여기 여기가 맞아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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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돼요 여러분 55자리가 맞아야 딱 이렇게 55 오 맞았다 정확하지 정확해 55 55 외워야죠 55 맞아야 일이 온다 여기 포인트로 이거는 적어놔요 무조건 이거 이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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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게 칠려고 펌프제 빠르죠 전 저네 좋아 빠딱이다 이거 이게 어려워 이게 빠딱이야 이거 시스템이지 55는 오마오시건 그 다음에 이 뭐야 플러스 투건 이 센터로 온다 일반 테이블에서 좋은 테이블 이리 오면 짧아진 테이블 이쪽 오면 긴 테이블 핀배합은 좀 어느정도 탄력있게 알았죠? 야 좋다 좋아 이거는 부드럽게 끌면서 이 사이로 쫑을 빼면서 좋네요 좋아요 2공 잘 보자고 2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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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자고 이쪽으로 오마오시 칠거 같은데 2공 잘 보자고 우리가 긁어서 이게 지금 긁어서 이렇게 치는건지 두껍게 이쪽으로 내리네 한번 보자고 아 두껍게 내리네 아 나 이거 맨날 치면 두께가 내가 커버가 생겨가지고 얇게 맞아고 이렇게 쫑이 나더라고 나는 이게 항상 좀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두껍게 깠잖아 방금 이런걸 배워놔야지 이런걸 외워놔야돼 이런거는 자 이거는 얇게 끌어야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날라가지 야 여기다가 박어 난 지금 이 두껍게 치면 여기 맞는 줄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직도 회전이 돌고 있죠 꼬미를 얼마나 살벌 쳤으면 자 뒤로 치게요 스피드로 이걸 또 관통해버렸다 이런게 좀 맛이 가지 근데 팁을 빼면 앞으로 빠질 것 같고 그죠 아니요 관통 관통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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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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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께를 쓰고 가야돼 그래야 여기서 2로 맞으면 이쪽에서 긁어내면 우라포이전 그죠 뒤두려치기 포지션이 나오는데 많이 밀었어 저도 많이 밀었어요 많이 밀었어 밖에 들릴까봐 밖에 들릴까봐 그런거죠 자금은 스피커를 올려요 형님 올리세요 올려주세요 저도 진지하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힘들어요 진지하게 50분 동안 하려니까 힘들어 힘들어요 50분 동안 하려니까 힘들어 마이클 앞에 갖다 대고 하면 알았어 알았어 또 목소리 크다고 하니까 몇 명은 안 절었어요 안 절었어 알았어 알았어 완전 뚱뚱하게 꽂으면 돼 뚱뚱하게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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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으면 여기서만 한번 빠지면 돼 못 꽂았어 이게 아깝죠 왜냐 공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완전 꽂았어야 돼 여기까지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와 밀림으로 가네 밀림으로 가면 상관없고 이런게 스트로크에요 여기까지도 가는데도 공이 뒤집어지지 않고 투에서 이렇게 한번 살았다가 그 다음 튀어나가는 거 밀림 당점이 공을 밀은 거야 두껍게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쳐요 여기 탁 맞지 이렇게 가버리지 이렇게 가던지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딱 맞던지 밀림으로 가서 그래 시리로 칠까요 포로 칠까요 포로 칠까요 시리로 포로 치야 정상이지 그거는 그래야 고수 이쪽으로 치면 쫄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쫄리는 사람들 당구가 쫄려가지고 방수로 치는 사람들 클레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쳐버리지 쫄리니까 휙! 쳐버려가지고 쫄리게 치고 선수들은 선수나 두께 사이즈는 퍼쿠션 알았죠? 자 이거는 파이브 쿠션 일 적고 최대한 얇게 와아 이게 마지막까지 왜요 MS짱님 괜찮지 오늘 해설 좋지 나도 맨날 농담 따먹기 하는 놈이 아니다 는 걸 보여줘야겠죠 여러분 에? 나도 해설할 땐 진지할 때는 진지한 두께다 이걸 보여줘야지 자 완전히 빛각이죠 회전 똑같아 다 살려 다 다 살려서 부드럽게만 터치 임팩 많이 하면 뒤로 빠져요 임팩 많이 하면 뒤로 빠져 저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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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곤조곤하니까 좋지요 날 화나게 하면은 조곤조곤하니까 안합니다 자 하고 당점을 얻어줘야되 이걸 상에서 완전 상에서 살짝만 내려요 약간 상단 회전 다 살려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서 임팩 가하는 순간 돌아가 버려요 이거 부드럽게 팀 배합이 중요해 자 이거는 나 같으면 다이렉트가 안보여 이거 쳐야지 뭐 뒤돌리치기 쫑이 안보이겠지 대회전 대회전이네 대회전인데 코너까지 완벽하게 아니면 여기로 여기로 여기 짧게 짧게 치는거야 지금 배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짧게 치는 아 직접 직접 직접이 보였나보네 자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나는 이거 구멍쳐 여단차 구멍쳐 이거 우라 쫑이야 이거 여기서 쫑이야 거의 구멍쳐야 돼 직접 치는게 좋아요 끌지 말고 직접 아 끌어버리네 야 이거 앞으로 빼네 쫑을 사이즈 있다 사이즈 있어 야 이걸 앞으로 빼네 이런거 좀 내가 이 해설이 틀린거는 좀 외워야 돼 근데 나 같으면 밀어 쳤을 것 같아 부드럽게 3로 바로 다이렉트로 장난 아니야 클레어 너는 구멍 초이스도 안 한다고 어 초이스도 안 한다고 너는 너는 무조건 이거 말도 안되는 초이스 한다고 우라차 거기서 쫑낸다고 바로 자 학구죠 자 30에 걸려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회전이 왜 이렇게 빠졌어 왜 받으면 남아서 나랑 한겜 치던지 방송용으로 청계빵 터빵 쫄 클레오 쫄 쫄 쫄이지 벽 걸어치기 나왔습니다 걸어치기 나왔어요 이거 한 번만 딱 주면 돼요 밀렸다 밀렸어 이렇게 뒤에께 보이면 뒤에께 보이죠 뒤돌려치기 쳐야 돼 어렵지 근데 이걸 못 봐 다 일반 점수대에서 못 봐 이거 치면 다 뒤로 빠져 아니면 맞고 이게 쫑이나고 다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게 뚱뚱하게 저 같으면 뚱뚱하게 칩니다 이거를 이렇게 빼요 이렇게 자 L이잖아 쫑도 L이고 L이요 이게 이력이 어려운 공이에요 이런거 치면 나이스해 줘야지 아무리 뒤돌려치게도 이런 공이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회전 빼고 쳤어 지금 회전 뺐어 뚱뚱하게 회전 뺐어 여기서 빠딱 쓰게 아 초타 좋아 이렇게 안치려면 회전을 많이 주고 꼬미로 쳐야 돼 뚱뚱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확 가서 확 가서 근데 회전을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느낌팁 준 것 같아요 와 다 들어갔어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쳐야 돼 다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하단 주고 빵 칠 거야 아마 여기서 잘못되면 이렇게 가게 이렇게라고 가게 지금 빵친 거야 역시로 방수로 노린 거예요 지금 이거 하단 주고 야 클레어 클레어님 한 20분만 못들어게 해야겠다 안되겠다 정신이 없다 너 나가 너 나가 연습구나 쳐 가서 연습구나 쳐 어이C 또 놓쳐버렸네 아 클레어 아 클레어 아 클레어 이거는 뒤가 지금 없자 있으면 직접 치는 게 나아요 근데 뒤가 없으면 무조건 포로 쳐야 돼 근데 기울기가 적으니까 직접 칠 거야 무조건 아 뒤로 치네 잘 쳐다 잘 쳐 이게 지금 뒷방에 있었는 거 없었나 확실히 안 보여 여기서는 아 작가 왔어 어렵다 쫑이 보인다 쫑이 보여 그러나 너는 충분히 앞으로 뺄 수 있다 얇게 안 칠 거잖아 너 얇게 칠 거야? 안녕하세요 젠틀의 상징 클레어 왔습니다 야 얇게 칠는데 헿 거리 두꺼홍에 칠어야지 아 많이 못 밀어났네 한 개 내고 쫑겨난 거야 바로 참 고생이 많다 진짜 진짜 고생이 많아 어 진짜 고생이 많다 우리 클레어 언니 한 개 또 뺏겼어 핀트 끼고 쫑겨난 거야 여러분 다이렉트 침닫고 이건 다이렉트 칠어요 짱꼴 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고 회전 많이 살려서 딱 일자로 웬만한 억각은 일자로 칠 수 있으면 일자로 쳐요 일자로 쳤을 때 아무리 쳐도 여기까지 안 나와 그때 조금씩 찌개는 거에요 조금씩 조금씩 찌개는 거에요 알았죠 뭘 삐져요 고기 고기 여기 지금 고기 한자씩 주문되지 이따가 안 삐져요 우리 컬리아님은 뒤에서 웃고 있겄지 신나갖고 자 이거를 앞방울 치는 것보다 뒷방울 치는 게 나아요 왜냐 사람들이 맨날 뒤로 치는 걸 많이 쳐 가지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어 이 공에 근데 가끔 앞으로 칠려고 그래 잘 치는 척 그러다가 벗어지는 거야 어카 학구 기다려봐 공 설명해주고 너 레슨 받을 때 알려줄게 알았어 다음에 어 알았어 너가 학구 알려줄게 자 여기는 잘 안 내려가요 샷을 많이 넣어야 돼 와 학구 야 진짜 학구 잘 친다 응 알았어 레슨 할게 그때 다음 주에 하자고 갔다 와서 자 이거 안 맞을 정도로 딱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공을 알당구 친다고 생각하고 쳐버려 학구치네 아닌데 알당구 친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안 맞아 이게 특이해 그렇지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안 맞아 근데 여기로 넣는다고 생각하잖아 꼭 이렇게 걸려 휙 하고 이렇게 짱꼴라 걸려 아무 때나 내 다음 주 아무 때나 너 편하고 싶은 대로 남는 게 시간이야 아무 때나 또 쪼겨나갔다 포미 안녕하세요 역삼동 메이플 구장 외모 서열 2위 클레어 왔습니다 다 들었지 채팅 한번만 검진시켜라 야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 건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원뱅크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치면 와 여기 좀 아 잘 쳤다 난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방금 스트록 줬네요 됐어요 개관종이니까 필케이 왔어 21 대 20 15이닝 역전당인데 자 이거는 당점을 쪼끔 내려야 돼 상단 주면 앞으로 빠질 수 있을지 한 번 하면 쪼끔 내려야 돼 아이고 그럼 뭐 샷을 이렇게 많이 미는 게 아니야 이미 터치하는 순간 이미 끝나요 샷들은 나 지금 나 지금 아 나 지금 해서라 에이 bj가 방송할 때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왜 그러니 왜 전화했는데 야 이런 공은 진짜 쪼린다 어떻게 이런 거 터치가 이렇게 좋지 좋네 좋아 우승할 만하네 우승할 만하네 우승이 세포기 아니었네 우승할 만하네 K야 왜 와 이거 노리는 거야 뒷방울 쳐가지고 맞으면 우라 포지션 27 자 맞으면 우라 포지션까지 와 이거 노린 거야 맞으면 몇 점짜리냐고 클레어 왜 대답이 없어 얇게 당점을 내리고 Q 각도를 내리고 들어가야 길게 빠지죠 자 정확하네 정확해 작가가 이런 거 잘 봐야 돼 쪽을 어떻게 빼냐 고수들은 이걸 앞으로 뺄 수도 있어 근데 길어 우리가 치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빼지 무조건 길게 나가 라고 정답은 얇게 치지 꼭 쪽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공이야 이런 게 두껍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만드는 거 당점을 빼고 한 번만 임팩을 탁 처음에는 좀 빨라야지 힘이 있어야 하니까 처음에 빠르게 나왔어 탁 하고 끝내야지 매듭을 근데 탁 치면 무조건 길지 완전 길지 원래 그래요 점수가 원래 그게 점수야 뒤로 빠지는 게 정확 정답이에요 정답 아까 이거 뺐는데 또 빼네 재미없습니까 쉬워 좀 경기나 좀 이런 거나 아 이 형 경기나 좀 보라고 얼마나 참 지 꺼놔서 뭐 오는 거야 채팅만 하고 하우스쿄하고 마이큐하고 하우스쿄는 내꺼 하우 마이큐는 내꺼 하우스쿄는 당구장 사장님꺼 자 투뱅크 치는 거죠 투뱅크 투뱅크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십 이십에 좀 넘었어 자 이십 좀 넘으니까 삼십 여기 여기서 원팁으로 여기다가 원팁으로 아 원팁 좀 더 해야지 투팁 좀 더 해야지 아 길다 팁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팁을 좀 뺐어야 돼 자 뚱뚱하게 쳐서 요렇게 요렇게 빼고 내공은 요렇게 돌고 좋네 좋아 지금 무로 무로 올랐잖아 무로 올랐어 완전히 아니야 스탠스가 왼발에 많이 꼬여있어 왼발 왼발 여기에 많이 들어갔어 이미 그 완전 맛집하고 똑같아 포미 완전 똑같아 맛집하고 포미 봤는데 맛집하고 똑같아 왼쪽에 많이 들어가 2점 나머지 2점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개 넘고 1점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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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닝이야? 조갱 조갱 몇이닝? 후구 후구 없는데 달라고 할수도 있어 한 번 줘봐라 한 번 치자 형 16이닝 16이닝 야 끝난거야? 안 끝났어? 항표 졌어 투쿠에서 투쿠 아까도 아까 메디닝이었지? 조갱 아까 난 메디닝 나왔지 아까? 조갱 난 아까 메디닝 나왔지 조건희 선수랑 못봤어? 아 16? 아 나도 16이닝 나왔어 뭐 기본이 16이닝이구만 자 잘못됐네 방금은 쳤어야 하는데 아 16이닝 나왔어요 이진성님 자 이거를 한 번만 꽝 하고 밀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거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말 힘든 공입니다 스트로크 진짜 힘든 공이에요 야 야 이거 탔어야 하는데 안 탔어 1접구가 안 탔어 그럼 쫑이야 1접구가 탔어야 돼 타는 두께로 선택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맞추고 1접구가 타는 두께 근데 또 타면? 또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쫑이나 할 수 있어 어려워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안 되지 안 되지 2공 자체가 되려면 스트로크이 진짜 잘 돼야 돼 30점은 돼야 돼 알았지 2공은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이 빗각에서 우라를 빗각에서 샷을 많이 지면 집어넣을수록 맞는 순간 분리가 빨리 돼서 이렇게 나와 짧게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스트로크야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스트로크입니다 이렇게 빗각이 있는데 이거를 돌린다고 빵 쳐가지고 스트로크 다 나갔다 그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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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다 넣어 근데 많이 안 넣었어 그럼 공이 안 굴러 또 씨 짜증나게 그래서 스타트가 왕 하고 나오면서 한번 임팩트를 팍 가하고 멈춰야 돼 무슨 말인지 어렵죠? 계속 들어보고 하면 쉬워져요 으어어 너 뭐 봐주는 거니 갑자기 또 농담 떠먹기 한번 하라고 하는 거니 나보러 PK 오면 내가 너 정확히 알려줄게 임팩트만 한번 탁 눌러버리는 한번 탁 그리고 끝내는 거야 알았어 아니면 작가 너 내가 레슨 해줄게 울하니? 울하니? 울하 걸려있니 오마우시? 얍 얍 우후 얍 우후 간다 간다 뿅 간다 뿅 뿅 뿅 뭐 거짓 이변이 없는 한 끝이네 앞뒷방 다 있네 이변이 없는 한 비켜치기 끝납니다 자 다쳤습니다 안녕하십쇼 자 30대 20 맞추신 분 손 자 30대 20 맞추신 분 손 드세요 네 30대 20 있으신 분 손 없지 일단 없어 그러면 개발을 냈네 개발이었어 개발을 냈네 개발을 냈어 개발을 냈어 개발을 냈어 장난의 아닙니다 죄송 ayud 아멘